자 기독정병TV 마가보금 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보금으로 한번에 보게는 독해 문법 장문이죠. 보금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전인격적인 거 그냥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의 모든 삶에 그죠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 있겠죠. why not 영어 공부할 때도 보금으로 할 수 있나 없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성경으로만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아 이게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 학문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능과 은사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말이 은사가 있어서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영어는 사실 배우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영어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영어를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를.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다가 영어로 God touch거든요. God touch it. God touch it. 그렇죠? God touch by God. 하나님께 I got touched. I want to get touched by God.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two essential things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죠. 예수는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예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가스펄 English course 마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two essential things죠. 이 수업은 밑정령 있죠. 믿음으로 정복하는 영어를 들으시면서 듣는 코스입니다. 믿음으로 영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거죠. 중요한 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남편이 바뀌지 않는 걸 이기는 거예요. 영어도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오늘 1장을 같이 볼게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렇죠? 영어 회화를 할 때 필요한 거죠. Of Jesus Christ가 먼저 나옵니다.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사람이 나오면요. 이게 의 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복음에 속한 시작이죠.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도 the son of God. 이게 사람이니까 사람.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지만 인칭이기 때문에 인칭이 of 뒤에 나오면 뭐뭐가 한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영어로 더 가스펄. 가스펄. 뭐 that Jesus. that that.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대명사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그냥 어떻게 해야 이렇게.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 the love of God. 이렇게 하면 돼요. love of God. 하나님이 내 위에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on m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ove of God on me.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교회. 그러면 the church of God.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church of God.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신 열정. the passion of God.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거. 영장 많이 할 수 있죠?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뭐냐면 son of God이야. 예수님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다. 이거를 뭘로 생각하지 말아요? 지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낮은가? 이런 삼위일체죠. 삼위일체인데 하나님보다 낮은가가 아니라 자 우리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은 누구다? 자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예요. Jesus is God. Jesus is God이라는 표현을 the son of God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호랑이의 아들. 호랑이의 아들. 그럼 뭐예요? 호랑이의 아들도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Jesus is God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되겠죠? S. 뭐뭐한 것처럼입니다. S를 다른 말로 It is in the same way로 해야 돼요. In the same way. It is written이죠. It is written. 주어가 뭐로 가면? 주어가 사물이면 뒤에가 BD. BD로 갑니다. 저 테이블 이렇게 됐잖아요. 테이블 이렇게 갔으면 FIXED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FIXED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주동으로 가면 안 되고 테이블 WAS FIXED 아니면 IS FIXED 그죠? 아니면 WILL BE FIXED라고 해야 돼요. 다 노트 필기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WILL BE FIXED. 뭐뭐한 것처럼 뭐라고 한다고? S라고 해요. S. S. 그것이 쓰여진 것처럼 In Isaiah the prophet. 어디? 이사야서를 이사야서를 아이제야 The book of 아이제야라고 하면 돼요. 이사야서가 뭐라고요? The book of Book of 아이제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사야 the prophet. 아이제야 the prophet이죠. 아이제야가 누구다?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했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죠. 선지자가 했던 얘기는 쓰여진 것 같이 As it is written. 쓰여진 것 같이입니다. In the same way it was written.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그죠? As it is written을 어떻게? In the same way it is written. 작성 S로 가면 뭐라요? 뭐뭐한 것처럼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Behold. 바라보라는 뜻이죠? Behold. Behold는 이제 pay attention to예요. 쳐다보기에는 쳐다보는데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서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Pay attention to. 뭐 look at 해도 되겠죠? Look at. Look at. 그쵸? Fix your eyes on. 너의 눈을 고정해라. 자, 쳐다보다를 이렇게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Look at.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 Fix your eyes on. Behold에 가장 가까운 건 이거에 가깝겠지? Fix your eyes on. 눈을 고정해서 계속 봐라. Behold. I'll send my messenger. 나는 메센저를 보낼 것이다. Before your face. 너의, 너의 뭐야? 얼굴, 얼굴 앞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Who will prepare your weight. 당신의 길을 예비하다죠? 예비하다.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비하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준비하다. 너의 길을 준비할 뿐이야. 라고 했어요. 준비할 뿐이야. 주동목이죠? 준비하다. 영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간단하게 뭐예요? 주어가 사람이면 다 주동목으로 가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같죠? 그래서 뭐예요? I send my messenger죠. 그리고 주어가 사물이잖아요. 그러면 주비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비디. 결국은 영어는 주동목 주비디가 전체 문장의 답니다. 그래서 단어만 외워주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만 외워주면 되죠.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그죠? 주어가 뭐뭐 되어진다. 쓰여졌다죠. 쓰여진다. 쓰여진 것처럼. Isaiah the prophet. 자, 이거 외워주세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s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Behold. 봐라, 봐라. Fix your eyes on this. 그죠? Fix your eyes on this. I will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The voice of one crying입니다. crying. 원이 사람이에요. 원이. 원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 사람. 사람이 소리를 내는 거죠.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소리냐면 crying in the wilderness입니다. 자, crying이죠. crying. crying in the wilderness인데 명사 다음에 ing 목적어가 오면은 뭐뭐 하고. 있는 입니다. 자, 울부짖는 소리가 있대요. 울부짖는 소리가. crying in the wilderness.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 광야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서지는 곳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곳. 하나님 밖에 없는 곳. 광야. 노래 부르면서 광야. 광야에서 있네. 막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시고.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주님만이. 왜 그걸 슬프게 불면 안 되죠? 기쁘게.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시고. 뭐 이렇게 불러야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광야. 자, 광야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crying은 shouting out 해도 돼요. shouting out. 외치는 소리. shouting out. 외치다가 뭐라고? shouting out. 아니면 crying out. crying out. 이렇게 out을 붙여가지고. 계속 쭉 뭐뭐 하는 거예요. 그럼 out을 붙이는 겁니다. crying out. 쭉. 이거는 외치고 있는 소리고. crying out 하면 쭉 외치고 있는 거예요. cry out. shouting out. 그래서 out을 붙입니다. one, two, three, out이죠. 쭉. 쭉. crying out. so the voice of one. 자, ing 뭐라고요?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ing는 하고 있는. 아, 아까 이걸 안 했네. 그죠? 목적어를 동사한이죠? 목적어를. 동사한.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자,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자,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어려운 신학적 개념을 한번 볼게요. 어려운 게 presence가 있어요. presence가 있고 omnipresence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presence와 omnipresence가 있습니다. 이거를 임재라고 하고요. 조직신학입니다. 이거를 편재라고 하는 거죠. 자, 임재와 편재가 약간 달라요. 자, 옴니가 붙으면은, 옴니가 붙으면은, 아,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옴니. 그래서 옴니 파턴트 하면 전능한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포텐셜. 포텐셜이 뭐죠? 이게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래서 옴니 파턴트 하면 전능한이 되고요. 자, 토플 단어입니다. 옴니 보러스 나오는데. 옴니 보러스야. 옴니 보러스 하면은, 아, 자꾸 스펠링이 틀 수도 있는데, 아, 이거는 아무거나 다 먹는, 잡식에 대한, 잡식, 보러스가 많이 먹는 거거든요. 잡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옴니가 붙으면 어디에 나라 뜻이에요. 그래서 presence가 있고, 옴니 프레센스가 있습니다. 조직신화가 있는데, 임재와 편재가 있어요. 자,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는 곳이 있어요. 자, 임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불이 내렸죠. Fire, right? 하나님의 임재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올다.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coming of the Messiah, coming of the Messiah, 메시아가 오는 거, 메시아가 오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인데,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 메센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Behold, now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ith. 그리고 그가 길을 예비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오게 할 때 일어나는 예언된 두 가지예요. 예언된 두 가지. What was, 예언되어진이죠. 되어진, prophesied, 그렇죠? What was prophesied to be done, 예요. What was prophesied to be done, 그렇죠? What was prophesied to be done. 되어지기로 예언되어진 거야, 그렇죠? 뭐가 하기 위해서? The presence of God. 자, 이렇게 자꾸 뭐예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어화시켜야 됩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Enjoy, 그렇죠? Enjoy. Enjoy the presence of God. 아니면, experience. Experience, 그렇죠?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prepare the way of the Lord과 make his past streets입니다. 자, make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면 형성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행복하게 하다, make him happy.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를 슬프게 하다, make him sad.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애워 놓으세요.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된답니다.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뭐라고? The way of the Lord이에요. 이게 의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Lord가 인층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여기를 예비를 해라. 그래서 prepare. 준비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썼어요. 그런데 이게 준비하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make his past를 어떻게? past를 straight라고 하라 했습니다. make his past를 straight라고 하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걸 한 사람이 누굽니까? John, right? John the Baptist. John the Baptist is the person, right? who prepared the way.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experience, right? to enjoy,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John the Baptist가 뭘 했냐를 보면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John the Baptist가 뭘 했는지를 보면 알죠. 여러분, 요한은, 요한은, 요한은 what was the central message? 요한이 했던 인생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나타나주는 게 repent이에요.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식과 기도와 예배의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make it pass straight입니다. 그가 오시는 길, 그가 오시는 길들이죠. 여러 길로 오실 건데 그가 오시는 길을 스트레이트로 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약간 이게 약간 당시 로마시대의 길이 많잖아요. 그 길의 개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누가 오려면 뭘 해야 돼요? 여기 그가 오실 때 그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이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을 정확하게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실 때 방해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결국은 회개라고 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거. 내 게으른 거라든가 이런 거, 교만하든가 이런 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나의 눈에 그랜디사이블을 그랜디사이러블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경험 그것이 좋은 직장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모든 걸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는 거나 이런 걸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거를 뭐예요? 치워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에 대한 영어설교가 영어설교가 그 다음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뭡니까? 텍스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영어설교도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As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 straight 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 재생하셔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